뭐야 갑시다 저 핏 다 채우고 오 저기 어딜 진짜 나간다 누가 이거 벌써 깨고있어 그리고 75% 만들어 놓고 지금 카디가 어어우 겁나 세요 저희 지금 버테로 오신 이 정도 수준이 많나? 지금 서른이나 살건 안되고 이자쿨이네 이러면 안되고 이렇게 저렇게 두개를 부어요 상두랑 불러집니다 상은 잡고 주는 딸피 만드시면 됩니다 주는 딸피 만드면 되구요 잡을때 이 던전은 제가 정말 생각한건데 스펙 안되면 못개요 스펙 안되면 못개 스펙 안되면 못개 저기는 겁나 어렵게 그러니까 패턴은 알기 쉬워요 패턴은 이제 두글자를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 부른건 제외하고요 처음 부른걸 제외하고 처음 부른걸 잡고 두번째 부른거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니깐 쟤는 지금 경사라고 불렀잖아요 탈을 딸피 만들고 딸피 만들고 다시 딸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코스로 패시면 돼요 이런거 맞으시면 안되구요 최대한 지금 탱하고 계세요 지금 설범님께서 탱하고 계시거든요 탱이 신이 아니면 개방이 아닌데 템이 좋으세요 방해하면 안되요 방해하면 안되요 그니깐 옆에서 저희가 딸피 되서 여기 중요한게 뭐냐면 범인 뒤로 맞으면 안되요 범인 뒤로 그리고 두번째로 딸피 만들어야되고 어허 죽으셨네 아아 딸피 한 번 빠질게요 설범님 체력 받아야되니깐 최대한 범인 뒤로 안맞으면서 설범님 피맞에 체력할거하고 저는 좀 난중에 체력해봐도 되거든요 일단 개만 한마리씩 아냐아냐 빡딜해야돼 빡딜 어디가셨소 이렇게 빡딜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한 번 찍어요 풍을 낚으고 이때 포션 드셔야돼 포션 캐럿포션 그리고 뒤로 빠집시다 뒤로 그래가지고 피 어느정도 채워주면 들어갑시다 아아 피 어느정도 채워지면 저는 짤드식이요 왜냐면 이런거 맞으면 지금 탱커분께서 스킬을 못봤거든요 질이 부족해서 깨는 던전이 아니라서 체력 빨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 동전은 이러면 저는 스킬 안맞으면 돼요 이제 이분들께서는 약간 중섭이랑 공수분들인것 같아요 포스테로드 이게 피가 폴피가 아니면은 정말 불리하거든요 지금 분리하고 있구요 야 진짜 좋네요 금강권 제가 아니죠 포기할게요 금강권 제가 아니라서 포기하고요 쳐놔거라서 그 다음에 2라운드 여기 몸몰이 할께요 먼저 잠시만 내당이 경비도 문제지만 어 어어 몸몰이 해야되는데 위험해서 그런가? 몸몰이를 안하시네 일반은 몸몰이 하고 가거든요 근데 위험해서 그런거일수도 있고 몸몰이를 쭉 해서 저기 데려가서 한번 잡고 일단 여기는 이제 이 두번째는 어 얘한테 고기를 먹여야 돼요 중복돼서 먹이면 안되거든요 얘가 찾는 고기를 먹여줘야됩니다 중복돼서 먹이면 안되구요 찾는 고기를 먹여줘야됩니다 얘가 찾는 고기가 있구요 데미지가 정말 화려하네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이렇게 전설템 작은 사람 아니고서는 어 제가 느끼기로는 한 80은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전 자체가 전설 작 하신 아이템 작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스 패턴은 얘가 고기를 찾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 하나 보네요 그리고 그 그 쪼를 광역기 때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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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우리 네 명은 패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분은 체들은 몰라서 갑시다 일단 여기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 분은 얘가 때리다 보면은 음식을 찾아요 음식을 그러면 그 음식을 어 얘 찾는 거에 맞춰서 먹여주대 두 번 연속 먹으면 안 돼요 두 번 연속 수권 연속 찾는 거를 먹여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먹여야 돼요 얘한테 소고기 닭고기죠 소고기 먹었구요 얘가 찾는걸 먹여줘야됩니다 얘가 찾고있는걸 얘가 찾고있는걸 먹여줘야돼 와우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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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소고기 먹지않았나 아까 닭고기 먹구나 나이스 좋구요 얘가 알아서 먹어주네요 그러면 쇠고기랑 닭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만두를 먹여야됩니다 얘한테 얘가 뭘찾아도 만두를 먹여줘야돼요 쇠고기 파티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툭 툭 점프하고서 범위 벗어나거나 자 3단점프 하면 되구요 만두 빼고 다 잡아야될순 소고기 잡았고 만두 어딨어 만두 만두 어딨지 만두 어딨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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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를 죽였어 누가 죽였어 만두를 만두 그냥 죽어야겠구나 이거 만두를 잡으면 안되는데 만두를 잡으셨어요 만두 그렇게 잡아버리면 안되거든요 얘가 먹였 얘를 얘가 먹을 걸 찾아도 그 먹을 걸 두 번 이상 먹이면 안돼요 얘가 맨 처음에 소고기 닭고기 먹고 소고기 먹었잖아요 근데 얘가 그 다음에 소고기인가 닭고기를 찾았는데 소고기가 닭고기를 찾았는데 만두를 안먹였잖아요 그래서 만두를 먹이려는거에요 그래서 다른 쪼를 몸을 잡구요 그렇게 컨트롤 해야되거든요 패턴을 잘 모르셔서 한분이 지금 니체님께서 패턴 잘 모르거든요 얘가 얘가 찾는 걸 주되 두 번 이상 주면 안되요 찾는 걸 주되 찾는 걸 주되 어... 한분은 어디갔지? 니체님 맨 처음에 얘가 먹을 거 찾아요 그거 맞춰서 먹이다가 두 번 어... 다른 거 뭐 또 AB를 찾으면 이제 또 A를 찾거나 B를 찾아도 C를 먹여야되요 방금 그게 이제 닭 소 만두였는데 만두를 죽이셔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그냥 쫄 딜 안하시면 돼요 그냥 보스만 딜 헷갈리시면 헷갈리시면 보스만 딜하라고 10층도요? 10층도 가능해요 10층도 가능해서 저... 어... 일단 이거 설명부터 해야되서 일단 이렇게 패시다가 빨간색 같은 거만 좀 피하시면 돼요 제가 태그는 안 보고 있죠 잠시만요 15강 4화성 15강 여기까지만 채팅칠게요 제가 지금 요거 하얀즈 급해요 끝나갈게 끝나갈게 지금 포스잡이라서 지금 닭고기 잡고 있죠? 닭고기 닭고기 잡으면 안 돼요 닭고기 닭고기 먹고요 처음부터 방아찾고 피 들어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닭고기 잡고 있죠 근데 아까 닭고기를 먹였어 그럼 닭고기를 잡아야되 닭을 닭을 잡고 만두를 먹이죠 만두 먹었고 닭 먹었고 만두 먹었고 이제 소고기 먹여야되요 닭 먹이고 만두 먹이고 소고기 이렇게 고기를 얘가 찾는거를 주되 찾는거를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두번 먹.. 두번 찾게되면은 그건 주시면 안되요 두번 찾는거는 그건 주시면 안되고 그 다음 먹을거를 2연속 안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2연속 딜 하지말죠 만두 잡아야되거든요 만두 근데 지금 잡고계셔서 소를 됐다 소고기 만들었죠 2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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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중복되서만 안먹이면 됩니다 음식을 한 번씩 다 먹였구요 저거 적딜해야하는데 왜냐면 이제 이 담에 두번이건 이거 어허 망했다 이씨 음식을 못찾게 다 죽여버렸어 얘 광복아야네 이제 히러님 히러님 또 누구셨나 아 이거 내가 아까 죽여서 그런가 몸을 죽여서 여기서 안죽는데 아 내가 죽여버렸을 것 같기도 하고 죽여버렸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죽여버렸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아마 무조건 광복팔해요 이거 제가 타이밍 안좋게 딜했어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쓴 타이밍이 안좋게 들어가서 쓴 타이밍이 좀 안좋게 들어갔어요 극딜 딱 하락일 때 딱 썼는데 그때 빡 나와가지고 아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 이게 마지막 이번꺼는 제가 트롤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꺼는 이게 제가 다 자교였으면 안됐어요 근데 극딜하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거 먹여하면 됐었어요 저는 그 타이밍에 나올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딜이 세셔서 기뻐해야지 내가 실수한거지 솔직히 말하면 소치 말하면 내가 딜을 조금만 해도 되거든요 쪼를 관리하는거 뭐 없는데 뭐 없어 쪼를 관리하는거 이거 영상을 봐야되요 영상을 처음에 이렇게 2라운드 부터 시작 아 제가 잘못했어요 아까 손바이끼리 이렇게 내를 찍는거 이런거 주의하시구요 처음에 딱딱 찍구요 만두 만두 관리할게요 만두빼고 지금 다 잡고계시죠 만두빼고 어디갔어 만두빼고 만두빼고 아우씨 아프 숙성 아삽니다 딱 찍고 설법 죽으면 안돼 저희가 옆에서 막 이렇게 무식하게 같이 안맞아주면 돼요 설법력 맞고 만두 만두 먹고싶다는데 만두 냅둬야겠네 빠르리 빠르리 오케이 아마 짤리셔도 된거같아 맷집하시다가 맷집하시다가 또 딸려가지고 아니요 죽으셨었어 같이 맞아주면 안되는데 같이 맞아주시면 전판에 깬건데 제가 타이밍 잘못 맞춰서 궁 써가지고 노동은 제가올때 던전에서 이거 분나 쓰레기인거 같아요 이거 필요가 없어 이렇게 프리드 할 상황이 안나오거든요 던전에서 거의 안나와요 잘못 잡을때는 좀 나오지 웬만하면 안나옵니다 그냥 써버려야지 그냥 써버렸어요 살기 첫번째 만두먹여서 만두를 잡았어야 했어 그래 만두를 잡으려고 한찰나에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리그게임 들어갔어요 이 녀석 먹으면 안돼요 이 녀석 먹으면 안돼요 이 녀석 먹으면 안돼요 이게 패턴이 어 여기서 이제 좀 쉬면서 설명하자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얘가 먹을걸 찾아요 이 학주가 이 학주가 먹을걸 찾거든요 먹을찾는데 쇠고기랑 닭고기랑 만두가 나와요 얘가 3개중에 하나를 찾아요 그럼 그 하나를 먹여줘요 두번째로 또 찾아요 근데 처음 먹여주는걸 또 찾는다 그럼 괜히 죽여야되고 그게 아니고 다른걸 다른걸 찾는다 그러면은 그 찾는걸 제외하고 죽이면 되요 세번째도 마찬가지로 두번째 찾던걸 주면 안돼요 그리고 또 원하는걸 먹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요 중복은 안됩니다 중복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먹여주세요 마지막은 무조건 소고기 너너너너 먹이는 패턴마다 다를 다른걸로 아는데 저는 지금 먹이는 패턴마다 달라요 이거 무조건 소고기가 아니라 중복 중복 엑스 전의걸 또 먹이면 안됨 그냥 만두 만두 만두여서 만두 안먹고 다른거 먹이면 돼 소고기를 먹였는데 다음에 소고기 찾으면 소고기 주면 안되죠 소고기 여기가 먹이면 안됩니다 얘가 원하는걸 주되 중복되는건 안 안되요 3단 광역할때 높게 점프 그게 안피해지면 다 죽죠 그게 안피해지면 다 죽지 어 그거를 그거를 오피하게 하면은 아니면 두번째맞고 아뇨아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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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그러면 거의 3 아뇨 2트 2트인가 3트 저 3트짠데 버터집니다 체력이 풀피상태로 놔두면 내가 풀피면 버터져요 그래서 자격상 들고 다녀야돼 필수입니다 이제 자격상 끝나면 이제 이거 팔고 이거 이거 가야죠 풍성상 한번 떠도 잡을만하니깐 이 분은 이 분은 지금 초행이거든요 한 분이 이 분은 초행이에요 이 분은 초행이고 나랑 스펙 비슷하고 이 분은 초행이고 나랑 스펙 비슷하고 그리고 이 두 분은 고수에요 그리고 레논님은 아마 그건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그 지인 부른거 같아요 설옹님과 설범님이 지인 부른거 같아요 이분도 보면 템 좋거든요 어? 왜 이거야? 아까 존나 좋은템이었는데 왜 바뀌었지? 템 숨겨놓은 듯 이 분은 아 이거 힘들어요 무살문 도전 이게 좀 해보고 느낀 점이 어... 신이랑 그 다음에 얘 누구냐 개방이랑 천양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천양 필요하고 딜좀 높게 해야하고 그리고 범위기는 절대 맞으면 안되고 그런 식으로 다 해야되는거 같아요 천양 필요하고 천양 필요하고 딜좀 높이고 최대 체력 높여야되고 최대 체력은 이제 일라때문에 최대 체력 높여야되고 최대 체력은 이제 일라때문에 일라... 일라운드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하면 어... 제가 볼 때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잘 못하는 사람 죽여도 해도 돼요 잘 못하는 사람 그냥 죽이고 해도 됨 생각할 땐 그러거든요 그 사람 살려갈 필요가 없어 좀 안타까운 말로 솔직히 말하면 니첸일만 나 죽어도 이렇게 셋이서 깰거에요 워낙 스펙이 좋으셔서 이세분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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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파디가 좋거든요 좀 오래 걸리네 아 나 녹화하고 있는데 아 좀 빨리 끝날줄 알았어요 1라운드로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1화를 할라했는데 한 번은 실수 뜨고 한 번은 어... 내가 궁극히 싸가지고 실수 뜨고 한 번은 어... 그... 얘 누구지? 이분 이거 누구냐 개방님 죽으셨고 형님 패턴 안 넘기고 잡을 것 같아서 그걸 정도겠는데 영상을 봐야 알죠 영상을 봐야 알지 글만 읽으면 되나 그거? 아 근데 쪼오오금 그분도 스펙 좋은거라서 저거 그리고 힐 엄청 높던데 그분들 힐 천양 힐이 육백씩 찼어요 엄청 스펙 높은 파트라서 그거 그건 그건 스펙이 너무 높은 파트라서 3인 클리어 이제 제가 공략 영상 올리려고 또 아 이건 말하지 말자 이거 하고 나서 영상 올려야지 좀 오래 걸리면 이제 시간 적어놓고 몇 분 몇 분 몇 분 몇 분 이렇게 적어놓고 급한 사람한테 그렇게 잡고 하려고요 그리고 스탯이랑 찍어서 영상 이제 편집 잘 해가지고 올리려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 제가 볼 때 이거 숙련자 아니면 절대 못 껴요 이거 숙련자 아니면 숙련자 아니면 절대 못 껴요 уже 줄 Gesund 나 피했어 진짜 위험일거니 아 나 맞으면 안돼 지금 설범님께서 체력 다 해야 돼 빅채님이 약간씩 어그로먹네 딜 needle 캐릭터가 딜이 좋아 지금 전체를 하고 있고요 전체 범위를 나와서 이거 지금 천양냄 때려오는 것 같은데? 서범이구나 아 서범이구나 그리고 어허 쇠고기 잡고 있어? 지금 딜하면 안 돼요 일부러 딜 안하고 있어 지금 일부러 이 범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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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점 파하면 됩니다 얘가 뭘 먹을지 보죠 일단 소고기 먹고요 지금 어우 나 피 너무 없다 피관리 해야겠다 피관리하고요 피관리할 때 안 들어갈게요 왜냐면은 괜히 들어가서 더 맞아주면 피관리가 안 돼서 잘하는 파트는 상관없는데 약간 생각을 한 거죠 옆에서 괜히 맞다 괜히 지라다가 같이 맞으면 피관리가 안 돼 지금 아까 소고기 잡아야 되죠 지금 소고기 지금 아까 소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소고기 제외하고 냅뒀죠 만두 먹었어요 만두 소고기 만두 그다음 닭고기에요 그다음 소고기 만두 닭고기 소고기 피 좀 피가 없을 땐 빠질게요 저는 저는 딜 안하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옆에 있다가 괜히 얻어 걸려서 같이 피다는 것보다 약간 피관리 해주면서 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설법님 쓰러졌어 이거 닭고기 빼고 먹혀야돼 닭고기 빼고 오케이 닭고기 끄고 잡았죠 지금 으아씨 위험해 위험해 이거 아까 소고기 먹었죠 그럼 이제 닭고기나 만두를 먹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피관리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설법님이 계속 힐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러게 죽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생각이 발생하냐면 저희가 옆에서 괜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줘서 자꾸 만두만 찼네 맞아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약간 운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던전은 막내면 다 깨보셨어요? 난 깨봤지 니체님은 안 깨봤지 막내면 버리고 해 한명 죽어도 상관없어 한명 죽어도 솔직히 말하면 삼툰은 죽을 사람 한명 죽고 해도 상관없어요 삼툰은 삼툰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패턴이 눈에 보이니까 빠일 땐 빠지고 딜하든 딜하고 그러거든요 어 자기 친구 나 친구 누구야? 어? 나 여기 이분들 중에서 침추있나 본데? 이거 뭐야 이거 아아 이분들끼리 죽마거 온가보네 아 무슨 침추로도 이런 게 있어 개사기자나 이거 구 어? 일부러 저 어그로 끌려가지고 딜을 잠깐 안한겁니다 어그로 끌려서 딜을 잠깐 안했구요 팍팍 팍 일부러 빡딜 안하고있어요 어그로 끌리지마라고 힐 들어가고 있구요 단일! 단일 힐 들어가야 돼 이거 만두가 먹고싶어 또 만두샷았어 이놈 미친거 아냐 이거 만두 먹었죠 아우씨 아퍼 여기 과학기 한번 들어가면 헛! 헛! 시프트까지 한번 살죠 아 소름님 죽으셨어 이러면 안되는데 우린 죽으면 안돼 나 이거 먹고 왜냐면 힐러님한테 어 설법은 죽으셨어 어허어 만두 만두 죽여야 되는데 이거 만두 만두 겉에 죽여랄 아이쒸 oder uah wow 아 이래 계속 죽네 왜? 우리 파티가? 뭐가 문제지? 몸이 힘드시나? 한 번씩 이렇게 잘리면 안되는데 힐러의 힐이 짧게 들어가는건가? 가끔 니켈님이 어그로드시군요 니체님이 이게 딜 좀 조절하면서 패는게 괜찮은데 딜 적게도 뭐라 안그러거든요 나 왜 26푸나있냐? 딜을 적게도 잘 안들어가져요 왜 내가 딜을 많이 했지? 이거 이상한데? 아아 아 새로와서 그러구나 새로와서 그래 내가 딜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어 이분들이 딜 나보다 훨씬 센데 딜을 내가 이 오동놈을 이길 수 없거든요 이 딜을 무공에 음.. 내가 신분능력 어디있더라 아아 이거 한 번 쓰고 가죠 버프 닫고 아 뭐야? 씨 날 때려야죠 갑자기 여기 이거 빡디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기가 신의가 있는 파티가 아니라서 어그로가 설법님 안먹어지면 오히려 게임이 더 힘들어져요 처음에 한 번 멈추게 하고 이제 먹을거 찾을겁니다 지금 첫 타이밍은 실러님께서 힐센스로 피 채워주시구요 닭고기 찾고 있죠 이건 제가 어어 엘바인데요 이거 됐다 척척척척 세번 뛰고 쉬프트 살았죠 닭고기 한 번 먹었죠 지금 닭고기 한 번 열을 발라 아아 음설법님 피를 엄청 들어가고있어요 한 명이 막고있으니까 아까 닭고기 먹었죠 소고기 먹었어 닭고기 소고기 그 다음 만두 오우 거기도 갑자기 찍어버린네 이거 후식하넝 탁탁책 지를 빡세게 할필요가 없어요 지금 신의가 없기때문에 어그로가 잘못 끌려버리면 더 게임이 어... 힘들어지거든요 이번엔 만두 먹여야되죠 이번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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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겠죠 아 마귀가 만두는 안먹었거든요 만두 먹었구 그 다음에 만두 안먹이면 되요 흐읏 흐읏 시프트 점프 세번 시프트 팍 때리구요 만두 먹이면 안돼요 얘 나오면 포지션 먹고 지금 살고있죠 하 둘 셋 시프트 좋구요 얘가 이제 피가 없어서 광포 한겁니다 자 이제 안 끊기고 잡으면 되죠 딱 딱 x4 잡았구요 싸서 싸서 탱란 탱란 아니야 탱란 내꺼 아니구요 이건 뭐야 탱란은 제꺼 아니거든요 탱란은 안 먹었죠 탱란은 이제 누구지 힐러분께서 먹어야 되거든요 탱란은 아무튼 이거의 패턴은 고기에 맞춰서 주고 광폭할 때 물약 좀 빨고 그 다음에 딜 피 좀 유지하면서 때리면 됩니다 막보 막보라니 이거 첫번째가 처음 애가 X표시 되면 그리고 탈출기로 탈출기로 싸셔야 이건 겪어보면 암 암살대로 그거 탈출기 가능 그리고 애가 빛 번쩍이면 존나 세림 세리고 땅침 이거 피관리 풀이면 상관없는데 한 70% 미만이면 죽음 아마 저분들은 더 세셔서 안죽는데 저랑 템 비슷해서 아마 죽을거에요 맞으면 딸피되거나 딸피되거나 그건 피관리하고 그게 패턴 끝이고 그 다음에 이트가 보스앞에서 오케오케 이트를 잃트는 말이 들었고 자동 죽기 같은 것도 있나 보스앞에서 설명해보았는데 내가 왜 저기서 하는거 한몸이 초행위 지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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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건 먹어야돼 어 하나 더 있다 아 이게 사람 화면마다 다른거 같애 내 화면에서는 아 자기 화면마다 다른거 같애 이거 아닌가 왜 안먹고 지나가실래 아니 막 있잖아 이런데 안먹고 지나가실래 어 어딘가에 남아있나본데 바로 이곳이 본당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준비되는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해서 가시구요 톱 톱 옆 어 뛰어 헛 솔직히 이거 쪼를 몰아서 잡으면 되었네 뭐 안전한 것도 나쁘지 않아 어 어 어 어 어 어 저는 이제 몰아서 잡을라 했거든요 근데 몰아서 잡다가 죽을수도 있으니까 상관없는거같애 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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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죠 접템있고 잡템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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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일터는 설명해 줬구요 아 여기가 좀 정말 좀 많이 어려워요 세운치가 원래 여기서 좀 오래걸리는데 일터는 설명해 줬고 두번째가 작은놈 나와요 일터가 작은놈 나오는데 빨간 딜 맞지말고 이게 보스가 한명 속박 걸어요 가까이 가서 탭 누르고 F 그리고 점프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그리고 세번째가 삼트가 여기가 좀 어려운데 어 보스를 치다보면 보스 머리 위에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뜨고 보스 체력바 옆에 분노 게이지가 있어요 그 분노 게이지 어 초록색일 때 터치해야 돼요 빨간색일 때 터치면 다 죽음 그리고 초록색일 때 터치면 다 죽음 그리고 초록색일 때 터치면 바로 옆에 붙어서 바로 옆에 붙어서 삼점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땅 찍는거 이거 빨간픽 나오는거 그리고 네번째가 어 분리되는데 네번째가 분리되는데 네번째는 한명이 돼지 몰이하고 네명이 보스 잡고 작은놈 그럼 끝 아니면 반대로 작은놈 몰이하고 큰 놈 잡고 작은놈 잡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해주세요 갑시다 나 네번째 나 나 나 나 나 오셨죠? 지금 빨간 핑크인데 딜 하지말지 머리 빨간색 띄워졌대 죽었다 위험해 배가 오른거 같은데 지금? 아 핏쌀기도 피해줘요? 아아 핏쌀기로 푼적 없어서 아퍼 최대한 짤딜만 치우죠 제가 지금 최대한 피관리하고 있는건데 최대한 피관리하고 있는건데 살펑리 위험해요 아마 살펑리 쓸겁니다 저렇게 저렇게 탈출기 쓰시면 돼요 일부러 지금 어 저는 짤딜만 치우는거 일부러 폭딜안하고 이게 고수분들은 상관없어요 고수 아닌 사람들은 짤딜하시면 안돼요 폭딜안하고 폭딜안하시면 안돼요 폭딜안이 거의 중딜안이 긴거거든요 모든 캐릭터마다 전부다 잘하시면 상관없고 어 어찌보면 이거는 이제 일렘은 아까 그 엑스 표시랑 그 빨간 디핑 쓸 때 지금 풀어줬죠 저 멀리 있었는데 저기 지금 한명이 속박 걸리면서 이런 범위가 나와요 두번째 뭐 첫번째는 아까 그 엑스 자에 약간의 스킬 콤보 그거 안마시면 되고 피관리 하시면서 두번째는 이거 와리가리 하면서 함 이건 별로 안 무서워요 이거 주의할점은 엑스 자 걸린 아군을 잘 풀어주시면 돼요 최대한 붙어서 드려야지 스탭으로 풀어주시면 되구요 폭박 걸린이죠 저는 일부러 지금 스킬 안쓰고 있어요 왜냐 괜히 욕심부렸다가 나 컨트롤도 별로 좋지않아 괜히 욕심부렸다가 이거 아아 아 풀었다 아아 나 뒤집뻔 나 살려주셈 죽을 뻔해졌어 나 힐러 잡고 정말 용맹스럽게 죽을 뻔했으면 인생 세웅지마 점프 점프 양에 따라서 딜이 좀 다르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원킬 날줄 알았는데 저는 맞으니까 살아네요 누구야 이거 누가 걸렸어 이번에 아 나 왜 또 맞음 이거 이번에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씨 집중하자 나 지금 툴을 하고있다 지금 집중해 집중 빡딜하지 말고 혐타 딜로 관객차를 보고 아아 아 풀어주다가 아아 풀어주고 달려갔다가 죽었거든요 무리해서 저를 할 필요가 없어 이거 잡고 살려줘도 되거나 아님 저 없이 해도 되거든요 아 좀 멀리서 좀 가까이서 죽어서는 모르겠는데 살려주다가 죽었어요 옆에서 112 치길래 바로 뒤에간에 이제 힐러님 살려주셨고 나는 이제 굴러서 F 갈기고 탭 탭 탭 탭 탭이랑 F 갈기고 있었는데 이미 풀어줬었고 피 좀 치우고 갈게요 와 이걸 또 센스있게 살려주고 있었네 빨간색이때만 딜안하면 돼요 프로틱테일 때 빡딜하고 컷! 컷하면은 딜안해야되구요 컷 빨간색이때 빨간색이때는 광폭하기 때문에 딜을하시면 안돼요 딜안하시면 안되요 빨간색이때는 광폭하기 때문에 딜안하시면 안돼요 빨간색이때 뭐 이렇게 안풀리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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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두번째부터 좀 빨라요 이게 이거 전쟁이 빠르거든요 이거? 이거 정말 이중 잘하셔야 됩니다 어? 어 서롱님까지 죽으셨어 이거? 이거 어떻게 깨지? 서롱님까지 죽으셨는데? 어? 왜 다시 일트지? 자기로 없나? 아니 왜 갑자기 일트야 이거? 아아 갑자기 일트인데? 어서오세요 갑자기 일트를 시작했어 3렘 때 맞으셔가지고 좀 무리해서라도 극딜해야되요 극딜하라고? 슬뽕님께서 컷 말씀하시는거같아요 그.... 맞아 타이머태 질문하나만요 서로 마이너 본능이 있어서 던전 못가고 그러진 않죠 어 어 어 니 취하니 흫 야 나 나 자기로 할거야 나 자기로 할거야 던전 못가고 그러진 않죠 어 오도곤 좀 힘듦 안돼 나 일부러 한 번 죽었단 말이야 자결이건 자결 최대체력 버프 공버프 37초 남았죠? 들어가서 공버프 드리고요 솔직히 던전을 공략을 정말 잘쓰는거 힘들어요 스펙 좋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중국서버 하다 오던가 스펙 좋으신 분들 그런사람들은 그냥 깹니다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스펙이 말도 안되더만 실러가 체력이 600씩 차더만 완전 힐 한 200나와요 힐러들이 600이면 스탯이 3배라는 얘기야 3배 미쳤어 3배 수영 딴베 하나 물고 웃기네요 어디 진버프 좀 쓰고요 진벚 진벚 아닌데 음... 무궁이 있을텐데 공부 부스고 갈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빨간 팩 나올 때 빠져야되요 빨간 팩 나올 때 빠지죠 지금? 빨간 팩 나올 때 물고 빠져야된다 빨간 팩 나올 때 물고 빠져야된다 지금 설법된 빨간 팩 또 나왔죠? 얘 무식한 범위를 숙지하면서 이 빨간 팩 나오신 분은 뒤로 빠져야되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을 어그로 끌어주고 렉치기 피하구요 빨간 팩? 누가 빨간 팩이요 지금? 아 빨간 팩 아니구나 머리위에 대는 어 설법률쪽 빨간 팩이 아마 질이 제일 좋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그로를 계속 드시고 계셔서 위치죠 별거 unt이 부르셨こう 생존기 살려놓으셔야 되는데 wurden Tweaky 시켜라 여기는 짤딜 해야돼 짤딜 짤딜 와리가리하거든요 아 풀었는데 아 좀 늦게 풀었나 저는 일단 빠져있죠 피가 없어서 제가 이거 뭐야 렛 1이야 이거 어 버프 1같은거구나 설범 찾고있어 대부분 눌러가지고 이미 눌러주셨어 설용님께서 이게 파트너가 파트너가 중요해 파트너가 정말 잘해줘야돼요 설범님 죽으셨어 설범님을 살려야할 것 같은데 이거 설범님 살리고 파인 가야할 것 같은 욕음이 있는데 헛 우윽 우윽 하으으으으으 딱 풀고요 풀었죠 별 펜 눌러서 어 뭐야 화면 돌아갔어 이거 쿨 돌아서 설법님만 살려서 해야할거 같은데 쿨 돌려서 설법님만 살려서 최대한 전평타만 지겠습니다 상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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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설법님 살리고 어 이제 4인에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기회 기회 너무 멀었어 너무 설법님 살렸구요 팍팍팍 치고 팍팍팍 치고 이 패턴은 계속 반복이에요 얘가 얘가 아군이 잘만 풀어주면 돼 이런거만 무식하게 안맞으면 돼요 이런 이런 빨간팽은 무식하게 안맞고 나 결봐 점프해서 피하면 되구요 무식하게 맞지 않으면 돼 빨간팽이 무식하게 맞지 않으면 돼 이런거에 이런거에 이런거에만 무식하게 안맞으면 돼요 그러면서 아군이 풀어줘야되고 나 맞은줄 알았어 멍멍이가 있었네 이거 아 아 바로 풀어주는거 봐봐 저 시프트 눌러서 달려갈라 했거든요 템 눌러서 근데 옆에 바로 있어서 그러니 바로 풀어줘요 그 다음에 이이죠 아 아 페디한 팍딜을 하는데 아 팍이 딜리되려나? 어 아 아 하 하나 둘 셋 점프 세번 시프트 바로 붙고 바로 붙고 점프 세번 버전시프트 얘 찍을때 한번 써주고 빨간핑때 때리면 안돼요 좋습니다 좋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거의 여기서 막내급이죠 컷이라 하네요 딜 안할게요 컷이라 하시니까 리더의 말에 따라하죠 최대한 모범을 보이네요 설법님께서 역시 아군 편하게 해두려고 와리가리하면서 아니야 이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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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방을 날리구요 레논님 맞으셨어요 레논님 맞을때 레논님 안맞게 옆으로만 피해주면 되요 어차피 이 다음에 얘 패턴 못쓰거든요 얘 바뀌어요 패턴이 와 좋아 파티 아아 나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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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았어 아 안죽었었는데 순간 내가 순간 내가 타겟팅 잡혀있는걸 확인했는데 아 이거 아 아 살자마자 죽었어 이거 힐하고 세스끼 할거 같아요 아 사자 묘천왕 지금 딜하구요 얘가 딱 찍어요 이걸 그럼 얘가 해버려버려져요 그리고 지금 설법님께서 몰이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힐 받고 잡고 잡고있구요 이게 좀 짜는게 뭐냐면 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속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살아있었어야 했는데 속박 걸렸죠 이건 지금 저기 속박 구하러 가다가 레논님 끊겼고 아 내가 여기서 맞았을때 살았었어야 했는데 지금 설법님께서 어그로 끌고있구요 1딜하고 계시는데 이게 1딜이 되려나 묘천왕이야 힘들텐데 만약에 힐러 한마리 살면 이게 3명에서 깰수도 있어요 근데 힐러 없이 한다는건 정말 어려운건데 제가 힐 받고 살았으면 됐거든요 부활 받고 지금 보스 피가 어 클릭이 안되네요 아 별박걸렸어 아 내가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사회장왕 다 바로 죽어가지구 재밌다고? 재밌다고? 하 이건 머리를 뜯어봐야할것같은데 제가 살아있었으면 막 깼을거에요 이거 지금 방금판 방금판 막판 실수해가지구 막판에 실수했거든요 아 그 실수만 안했어도 괜찮은데 막판에 실수해서 여기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아 내가 안죽었으면 되는데 아 내가 안죽었으면 되는데 실수해서 당황했어 안죽었으면 될거냐 하필 아 막판에 그러게 되요 힐러 하나에 딜 딜러 둘만 살아도 돼요 근데 내가 힐 부활 받고 죽어버려서 지금 니체님 빼고는 네 분이 다 패턴 알고 있거든요 오도군 하하 이거 이분은 템 좋아서 사는데 난 한대만 뒤지거든요 일단 버프 키고 갈게요 버프가 공에서 신분능력으로 아마 도규진 끝냈을텐데 왜 안되지 이걸로 데미지 올릴 수 있었거든요 제가 배워놓은 겁니다 아마 이분들은 뭐 내구도나 뭐 무기체사 그런거 배웠을거에요 저는 하나도 안 배웠거든요 그런거 같은거 이런 시야 하자마자 이런지 나네 이거 가끔 얘가 이러거든요 가끔 미쳐가지고 한 번 미쳐서 가끔 이래요 이런 시 저는 가끔 미침이야 그니까 가끔은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라이를 시속하면 그게 나와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4패때 남아있으면 그러더라구요 니체님 죽어 계십쇼 어어 설범님께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정말 유연하다 정말 유연하다 아 나 죽는다 위험해 지금 털어 털용님께서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엑스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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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피하면 되거든요 성들 어디가시지 죽으셨나 설옥님 어디지? 아아 죽으셔야 돼 나아가신거 같네 아까 설보는 유튜브셔서 이게 영상이나 올릴 수 있을까 유튜브이다 영상이 언제라고 시원 안올라 할까두 너무 길면 영상이 안올라 하거든요 설보님 죽으셔서 강호 도둑이 뺏겼습니다 누구야 초대 좀요 말하는 친구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뭘해야되지 암살자가 나오면 눌러도 되는데 생존기를 아..아까 내가 살아만 있어서 느껴줬었는데 실수 한 번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살아있었으면 같이 딜하면서 팼거든요 미친 분 이렇게 잘리면 안되는데 그냥 X자 뜨면 암살자 나와요 그때 생존했어요 저는 제꺼는 그림자 탈출기라서 다른거거든요 저 애 말고 반개 어깨 수투린거 아 애 모르시구나 알려드리셨나 착하셔 어 뒤로 빠져야돼 어그로 한사람이면 뒤로 빠져야됩니다 어그로잖아 고 오 왜 안되지 이게 아 어 어딨지 신법 아 아 나는 이거 등록을 안해놔서 칫칫칫칫 칫칫 칫칫칫 갑시다 칫칫칫칫 칫칫칫칫칫 칫칫칫 칫칫칫칫칫칫칫칫 퍼리. 격차 나왔죠? 설법니? 피아야 돼 피아야 돼. 아 반짝 떴는데. 어후 c. 이게 딱 반짝거려요 얘가. 번개같은게 박수 뜹니다 얘한테. 이거 봐. 말구 기차가 제가 안쪽 여기 딱 뜹니다 보셨죠? 빡 뜨는거 존나 힘들어 딱 빙짝거립니다 아아 노노 뭐 있어? 너무 익숙하지 않은건가? 아니면은 탈출기를 팍팍 쓰고 계신건가? 그냥 막 필드 탈출기 쓰면은 일단 프로스한테 한번 탈잖아 그냥 막 막 쓰고 계신건 그런 몇천원에 나오거든요 그때 탈출기를 보고 써도 되는데 기차라 기차라 너무 진짜 욕심 안부려 어차피 이거 안죽기만 하면 깨거든요 마지막 빙신할때 그때 좀 빡 때려야돼 그때 외에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하셨어요 나다 아니 쉿 아아 아 진짜 아 나 시발 진짜 이거 아 진짜 개짱나네 셀 버튼 셀 버튼 못 없애나 이거 아 이거 셀 버튼 없애고 싶어 가끔 이거 구스 트라일때 아니 구해줬거든? 점프라는데 점프가 안된거야 아 아 아 내가 채팅 제가 왜걸러냐면 채팅치려고 1번 누르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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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진거야 이 글자가 그래가지고 채팅치려고 1번 누르다가 아 아 아 근데 이거 힐 안주면 위험할텐데 이거 아 이거 살기 이거 가끔 막 빡쳐요 진짜 오독할때 물론 내 실수는 근데 이거를 이 버튼을 좀 멀리 땡겨놨으면 좋겠어 제트키로나 막 이렇게 제트키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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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심키로나 막 이런데에다가 핏살기를 아이 멀게 지정하고 싶어 이거 여기있지? 짱나게 아 이거 서른님 죽으셔서 이거 두번살려야되는데 아 아 살기 다 쓰고 가겠다 다음부터 노트라이 가면은 그냥 살기 다 쓰고 가게 살려줬어 근데 나 죽었어 하아 진짜 이거 이거 하면은 나 이걸로 몇번씩 죽어갔거든요 이거 개빡쳐 이거 막 이거 뿌셜하고 싶어 이거 이 버튼 서른 냄새를 주셨죠? 그게 맞죠 저보다 더 셋이니까 점프 점프 점프인데 죽었죠? 어우 두 분이나 죽었어 이거는 가망없다 두 분이나 죽었어 이거 두 분 죽으면 안되거든요 나 그냥 이거 쓰고 갈래 이거 쓰지마 아 그건 아닌데 다 차있는 상태였어 분노게이지를 못보는거 같은데 분노게이지를 못보는거 같은데 분노게이지를 못보는거같아요 어 뭐야 아 자꾸 신베이텐데 둘이서 저기서 힘들지 형님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되겠소 아 뭐야 18살이에요 무슨말이지 이곳 요가지는것 같은데 내가 볼때 살기 스탑스 빡쳐서 진짜 힘들다 팔찰렘 찍고 가야겠다 근데 여기서 풀템 맞추고 가잖아 또 빼앗나게 지금 중독 표현을 구하고 싶으시네 일단 맞춰와야 되거든요 도무는 어디서 그러지? 지금 중독 표현을 구하고 싶으시네 치유도? 치유도? 치유도 말고는 없을텐데 치유도 말고는 없을텐데 치유도 말고는 없을텐데 치유도 치유도 그것말고 없을걸요? 고고고고고 갑시다 나의 이리와 그래 그렇게 살면 돼 하진 않네 어우 이런 말 뻔한 설법이다 아 떴다 떴다 아아 뒤에 같아 계속 치고 야 얘 삘 하면서 땅을 새우면 치긴한데 이 너무 빨라가지고 거의 칠 안하고 있다가 이거 삘 봐봐 삘 해료잖아 이거 저는 뒤로 빠져 있을게 피가 없어서 지금 괜히 이다가 같이 죽으면 안되니까 같이만 안죽으면 되거든요 이거 기다리도 안써 지금 해나거든요 아까같으면 소울 안할거야 이제 정말 딜 욕심 안부려도 돼 한번 더 피를 많이 깎는게 팀한테 더 마이너스라 생각하시면서 풀어줬겠죠 그냥 전 좀 멀리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풀어주러 가기엔 너무 멀고 저 빼고 내부는 무채해서 반대로 어 어디야 바로 풀어졌어 이거? 아니 뭐 푸시도 못봤어 내 프로인가? 너무 빨리 풀어줘가지고 부시도 못했어요 체중도 안걸라 풍박이 안걸린건가? 한번도 안뜯는데 마지막거다 세이브 1 쇼 와 와 진짜 빨리 푼다 아니 보이지도 않은데 풀어봐 아니 뭐 안걸린건가 얘가? 속박을 너무 빨리 푸는게 한번 들어가구 아 나 속박 피했죠? 그래 속박 걸리네 내가 볼 때 엄청 빨리 푸는거 같아 내가 볼 때 엄청 빨리 푸는거 같아 형님 어서 타시오 형님 어서 타시오 머리를 하지만 참고 유증해야되요 뒤로 빼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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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트 어어 레논님이 죽으셨나? 뭐 하면 무서워겠나 레논이 아 근데 죽음 피가 달아갖고 죽음이 없어 수정하자 우리 팀원들이 뭘 어떻게 하든 알아서 잘할거라 믿고 나만 잘하자 나만 나만 잘하오네 정말 피까지는 속도로 반응해서 컷 오케이 오우씨 옆으로 탭줄 알고 오고 있었는데 오우씨 야 설범님 센스 바래하고 계시죠? 이렇게 와리가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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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시프트 바로 죽어주시고 오우 오우 iba 처음에 제가 1대 떨어서 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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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짤딜 만하고 있는거거니 지금 박스 안하고 됐다 저희는 이거 패하죠 지금 이런거 받아주면 안돼요 지금 힐러가 저기 붙어있거든요 지금 힐러가 딱치고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됐구요 여기서 저희가 잘리면 안돼요 저기서는 힐하고 붙여줄건요 왜냐면 얘한테도 웬만하면 안좋어요 웬만하면 무식하게 스킬 맞지 않는 아 뭐야 이러면 설법님이 위험한데 좋아 정말 조금 남았구요 춥 날라오고 패턴은 똑같습니다 점프하고 내려왔고 딱 나이스 하아 울라 힘드네 야화 개방님꺼 나왔구요 진무님꺼 나왔구요 하지만 우리는 직업엔 진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명이 어그로 끌어주고 우리가 범위기를 맞아서 죽지 않으면 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드네요 약간 운동 많이 필요한거 같아요 정말 힘드네요 진짜 엄청 세셨는데 다행이다 일단 공략은 여기로 마칠게요 인벤으로 슬쩍 제대로 올려서 시간 깬 시간만 해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 Edgar 10 20 22 22 23 23 23 24